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브롤러 고구마 오늘의 브롤러는 태니, 오늘의 이벤트는 하이스트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게임 시작합니다 우리팀 브롤러는 다이나마이크와 브록으로 모두 원거리 공격 유닛입니다 상대가 지금 오른쪽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 둘이 함께 접근하고 있었던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 공격을 사용해서 원거리 공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깨졌습니다 우리팀 금고 남은 체력 77%입니다 우리팀 금고 남은 체력 65%까지 떨어집니다 파이비트가 접근을 해서 다이나마이크와 함께 싸워서 처치합니다 남은 체력 40%대로 떨어집니다 다이나마이크에 미자일을 쐈지만 사정거리가 짧아서 닿지 않았습니다 상대팀 금고 남은 체력 6%, 1%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상대팀 매치 종료 승리로 게임 마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